영등포구 직원 봉사 모임인 목련회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기부와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어르신 사랑합니다 실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23일 조기령 구청장과 목련의 임원진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양평 1동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김영희 어르신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프로젝트에서 집안 내외부 쓰레기 더미로 인한 거주 공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안 대청소 및 쓰레기 정리와 함께 난방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방 전기 판넬 설치 작업과 단열방문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어르신 사랑합니다 실천 프로젝트는 지난 2월 4일 독거노인 5가구의 단열방문 시공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를 발굴해 그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